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부담 요인이 컸었던 부분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아랍에미리트와의 전략적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제 모닝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액침냉각이나 공조, 공냉식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삼성과 LG가 거기에 붙습니다. 거기에다 비만치료제, 네이버 웹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뉴스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별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6가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반도체 별로 업황이 좋지는 않은데 삼성노조가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하게 되면서 어제 장, 오후 장에 삼성전자가 함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이제는 제3국에 대한 원전 진출부터 청정수소에 대한 생산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손을 맞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과 LG, 이제는 열을 잡기 위해서 나란히 세계 시장, 공조 시장 속에서 도전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 네이버 웹툰, 라인야후 사태가 있었지만 끄떡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은요. 코닝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향후 50년 한국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하면서 반도체용 유리기판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만치료제의 매출 전망이 상당히 밝은데요. 1년 사이에 50%가 늘면서 2033년에는 205조 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반도체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악재를 만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이 창사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노조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전사의 초비상 경영 속 노조의 역행 행보에 대한 비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어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번 노조에 대한 파업은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파업 후에 전삼노의 첫 행보는 연가투쟁인데요. 전삼노는 1호 파업 지침으로 조합원들에게 오는 6월 7일까지 단체 연차 사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파업도 암시했는데요.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아직은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을 것이라며 총파업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8차례 본교섭을 포함해 9차례 교섭과 중노의 3차 조정회의까지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합의점에서 어긋나고 있는 부분은 임금에 대한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삼성전자 어제 오후장에서 주가 흐름이 좀 흔들렸는데요. 관련 종목의 흐름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한국과 아람에미리트가 LNG와 원유 등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 협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래 자원인 청정수소 생산과 제3국의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무한마드 빈자엘드 알나흐안 아람에미리트 대통령의 어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산업이나 통상,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산업통상정보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서 탄소포집 저장, 그러니까 CCS 협력에 대한 MOU를 함께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산업 분야에서 아람에미리트의 원자력 공사 및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등에 관련해서 6건의 기업 간 MOU도 체결됐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람에미리트와 한국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동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있었던 바라카 원전의 수출을 계기로 해서 현재 원전 관련 분야의 협력도 굉장히 활발하다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람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 방안에서도 양국은 원전 후속 호기 건설을 포함해서 원자력의 연료 공급망이나 SMR 가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협력에 대한 결과물, 수소나 원전 가치, 에너지 쪽에 집중됐다는 점 함께 확인해보시면서 수소 섹터들 그리고 원전 관련 섹터들까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렇게 글로벌 대표 IT 기업들이 이번에는 공조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조시장은 그동안 전통적인 사업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이 세워지고 있고 여기 신산업에서 열관리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공조시장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 때문에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냉난방을 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LG전자는 세계 곳곳에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와 배터리 등 각종 공장에서 잇따라 공조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칠러 사업에 대해서 함께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LG전자의 주가가 무려 13%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어제 소식을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나 미국의 냉난방 기업, 공조기업인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가전업체들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공조시장이다 라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새 먹거리로 평가하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용뿐 아니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친환경 바람으로 가정이나 상업 건물에서도 탈탄소에 대한 가전 제품들이 현재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자는 특히나 친환경의 히트펌프를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을 함께 공략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GST나 이삭 엔지니어리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냉난방과 관련돼서 GST 다시 한번 차트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상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열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NVIDIA의 주가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기록했는데 GST도 그 소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렇게 고점까지 큰 폭으로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도 공조시장에 들어간 만큼 냉난방 기술력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침냉각과 관련된 GST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제는 다음 달 드디어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라인야우의 지분 구조 변경 요구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식 플랜 관리자를 현재 채용을 하는 등 IPO 추진은 순항 중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주식 플랜 수석 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6월에 낯삭 상장을 준비 중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간 스탠리를 중심으로 상장 예비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쿠팡처럼 나스닥에서 뉴욕증권 거래소로 마켓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웹툰이 상장에 대해서 순항 속도가 빨리 나고 있는 점은 결국에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OTT에서 상당히 흥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공개됐던 6,599개의 TV 시리즈 가운데서 네이버 웹툰 원작 영상 4개가 글로벌 톱 100에 포함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련해서는 웹툰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Y랩이나 MBT, DNC미디어, 미스터블록 그리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어제 시간회에서 함께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웹툰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좀 붉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웹툰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리기판과 관련된 소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인 코닝의 반홀 한국 총괄 사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 비즈니스 전략과 주력 제품들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코닝은 유리과학이나 세라믹, 광물리학 분야에서 특출난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특수 소재 분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구급하는 대표의 주력 제품으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울트라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패널인 고릴라, 아머 등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코닝도 반도체 기판으로 사용하는 유리 소재 제품 개발과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닝은 유력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할 반도체용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세대 소재로 불리고 있는 유리 기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유리 기판의 강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현재 고객과 공급을 협의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유리 기판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좋았던 종목들은 JT나 HB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피로틱스, SKC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회사 앱솔렉스를 밑으로 두고 있는 SKC 유리 기판 관련 종목으로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조금 소식으로 크게 급등했던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당시 거래대금까지 쏠리면서 신고가 돌파까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C 유리 기판으로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지 뉴스까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이번에 2030년대 초까지 비만치료제의 전세계 연간 매출 추정치가 1년 전에 비해서 50%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2033년까지 최고 매출 추정치가 1천억 달러 정도였지만 이제는 1,500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는 것인데요. 투자은행 리링크도 관련한 매출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수백만 명이 비만치료제들인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위고비의 일라이릴리의 잿바운드 이렇게 두 가지를 찾고 있을 뿐 아니라 덩달아 공급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약들의 사용 범위 역시나 확대되고 있고 잠재적으로 경쟁업체에 대한 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이나 한미약품 일동제약 한국 BNC 같은 종목들,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들로 분류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짱 한 번 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개장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